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일승의 발음의 품격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발음 전략, 발음 콘텐츠, 좋은 정보 여러분께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포인트 보시면서 출발해 보죠 오늘은 뭐 간단한 발음 기술입니다 S담의 P를 된소리로 발음한다 된소리라고 하는 것은 굳이 한글로 치자면 쌍비읍 발음으로 발음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스파이란 단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파이 이렇게요 스파이, S담의 P가 맞죠 S담의 P죠 스파이, 뭐 틀리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오늘 발음의 품격을 올려드리고 싶다면 스파이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스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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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스파이 스파이 이렇게 S담의 P를 된소리로 스파이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자 배우자라는 단어도 가져왔습니다 스파우스 입니다 보이시죠? S담의 P는 된소리로 발음한다 스파우스 해보시죠 스파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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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만 더 해보죠 스파우스 스파우스 되시죠? S담의 P 된소리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폰지 해보겠습니다 스펀지 이렇게 하세요 이것도 한국 사람처럼 스펀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에 스펀지 마지막에 저처럼 이렇게 목소리의 힘을 빼보세요 스펀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스펀지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죠? 이것을 무성음화라고 하는 건데 손끝을 목에다 대보세요 쥐 손떨림이 없으셔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발음입니다 쥐 이렇게 떨리면 안 돼요 스펀지 이게 아니라 스펀지 스펀지 자 해보시죠 스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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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시나요? 자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스펀지 스펀지 이렇게 스펀지 하지 않고 스펀지 이렇게 되시나요? 하나만 더 해보죠 자 영감을 주다 인스파이어 일단은 강세는 이건 두 번째 음절입니다 인스파이어 이게 아니라 인스파이어 입니다 첫 S담의 P도 된소리고 위치에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인스파이어처럼 가운데 끼어 있어도 S담의 P를 된소리로 할 수 있습니다 인스파이어보다는 인스파이어 이렇게 자 해보시죠 인스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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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번만 더 인스파이어 인스파이어 이렇게 S담의 P를 된소리로 할 수 있겠나요? 스파이 하지 않고 스파이 스파우스보다는 스파우스 그 다음에 스펀지보다는 스펀지 방금 했던 인스파이어보다는 인스파이어 이렇게 S담의 P를 된소리로 발음하는 훈련을 해봤습니다 자 생활영어 표현에 적용해보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S담의 P를 된소리로 발음해보자 이 전략을 실전 문장에서 같이 한번 조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장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I'll tell you many interesting and inspiring stories 무슨 말인가요? 나는 당신에게 재미있고 영감을 주는 이야기들을 들려줄 것이다 I'll tell you many interesting and inspiring stories 여기서 배웠던 거 어떤 건가요? 요게 보이네요 요거 오늘의 포인트 S담의 P를 된소리로 하니까 인스파이어보다는 인스파이어링 S담의 P를 된소리로 발음한다 요것이 오늘의 키포인트니까 요걸 메인으로 잘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잔기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우리가 아는 음절수에서 한음절이 줄어드는 발음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아까 했던 interesting 자막 보시면 아시겠지만 interesting이라고 하지 마세요 무려 5음절로 interesting 이렇게 하지 마시고 interesting 터레를 tra 그러니까 interesting 이렇게요 같이 한번 들어보고 발음해 보시겠어요? 자 해보시죠 진짜 그렇게 들리나요? 한번만 더 어때요? interesting 이렇게 하지 않고 interesting 터레가 아니라 트러 interesting 이렇게 보다 자연스럽죠? 자 다른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소 요건 또 어떻게 할까요? 레 보라 보라가 아니라 laboratory 라고 하시면 됩니다 보라 두음절로 하지 마시고 하나 딱 줄여서 브라 레 브라 토얼이 요거 제가 하란 대로 해보세요 레 를 먼저 아세요 레 그 다음에 브라 그 다음에 토리가 아니라 토얼 그 다음에 이 토리가 아니라 토얼 레 브라 토얼 이 강세는 첫 번째입니다 자 해보시죠 lab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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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절 하나 줄여지나요? 다시 한 번 laboratory laboratory 음절 줄이기 연습 해봤습니다 자 한 단어만 더 해보죠 온도가 영어로 뭔가요? 온도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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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시고 temperature temperature 퍼러 대신에 브러 한 번에 자 해보시죠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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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나요? 한 번만 더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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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interesting 보다는 interesting 그 다음에 아까 뭐였죠? 연구소 laboratory 하지 않고 laboratory 아니면 temperature 하지 않고 temperature 이런 기술들 한 번 잔기술로 익혀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잔기술입니다 역시 R 사운드 교정하기 이렇게 제가 제가 OX를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왼쪽 제가 O라고 해놓은 것처럼 inspiring 이렇게 하셔야지 inspiring 라고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화면을 보시면서 요거 inspire 원형을 먼저 발음하세요 inspire inspire 하고 있다가 ing inspiring 이렇게 inspiring 이렇게 하셔야지 inspiring 라고 하지 마세요 R 사운드는 리을 발음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고거 하나 챙기시면 되고 그 다음에 stories 어떤 게 맞을까요? 당연히 왼쪽에 있는 게 맞겠죠 stories 하지 않고 stories 이렇게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먼저 하는 겁니다 store 를 먼저 하시고 그 상태에서 is stories stories 이렇게 하셔야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토리즈라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스토리즈가 아니라 storie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inspiring 먼저 해보시죠 inspiring 인스파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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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밑에도 마찬가지로 스토리 하지 않고 해보시죠 stories 스토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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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시죠? 인스파이링 하지 않고 인스파이링 스토리즈 하지 않고 스토리즈 R 사운드 만드는 방법 두 번째 잔기술 이었습니다 자 문장 한꺼번에 해보겠습니다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인스파가 아니라 인스파이링 입니다 같이 저랑 해보겠습니다 I'll tell you many interesting and inspiring stories 자 한 번만 더 해보죠 I'll tell you many interesting and inspiring stories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interesting 보다는 interesting 그 다음에 인스파이링 인스파이링 아니면 stories 이렇게 자연기술 두 가지까지 그리고 아까 배웠던 에스담에 피는 된 소리까지 요 세 가지를 오늘의 포인트로 짚어봤습니다 Let's review 같이 복습하면서 오늘 발음 품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teresting이 아니라 interesting 자 해보시죠 inter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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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interesting 자 inspiring 입니다 자 해보시죠 inspiring 그 다음에 스토어 있습니다 해보시죠 stories 문장으로 한꺼번에 해보시죠 I'll tell you many interesting and inspiring stories 자 한 번만 더 해보죠 I'll tell you many interesting and inspiring stories 이렇게 저와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김일승의 발음의 품격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에스담에 피를 된 소리로 하자 이거 하나만 딱 잡으시면 오늘 강의 성공하신 겁니다 저희 웹사이트 아래 자막 보이시죠 여기서 다시 보기 할 수 있고 또 시청 소감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대보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